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차이나진풍경 33번째는 홍수편을 긴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할수록 자연생태계와의 조화가 깨지다 보니까 이상기후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작년 한해는 중국의 심각한 가뭄 물부적 현상과 폭염기후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도 시작부터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졌는데요. 작년에는 거의 없었던 폭우 홍수 피해가 올해는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예년처럼 한해의 홍수 시작은 주로 스찬성, 충칭시 등의 중국 중서부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 내륙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찬성, 충칭시, 안회성, 허난성, 상해시 이렇게 쭉 중부에서 일자로 선을 긋듯이 이렇게 지나간 홍수 침수 상황을 요약을 했습니다. 5월 28일 날 이미 홍수 우박기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또 추가할 만큼 자료가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다시 보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작년하고 많이 틀렸어요. 함께 보실까요? 흐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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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로 소통하시죠. 차이나진 풍경 34번째는 보리농사 흉년편입니다. 홍수가 갑자기 오니까 보리농사 직업을 거둬야 되는데 수확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보리농사 흉년편 보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 SNS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